내가 만든 인생 내 자신을 믿고 미뤄라는 하스텔 오케 화면 되나요? 오 형이요? 아 이거 어렵다 1, 2, 3 1, 2, 3 아미 오케 왼쪽 오케 왼쪽이야 일단 왼쪽이야 왼쪽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 1, 2, 3 아미 오케 왼쪽 맞아 정국이 있고 정국이 있고 진영이랑 지민이가 사이에 껴있어 1, 2, 3 아미 아미 오 왼쪽인가? 큰일 났네 근데 여기 정국이고 여기 정국이 확실하고 여기 미국이 있을거고 정국이 여기 정국이 여기 사이 있구나 아아악 정답 아 아 이게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다하로 다하로